안녕하세요. 뷰잘할 뷰티풀 에디터 김민지 뷰알못 모델 예유안입니다. 오늘은 뷰잘할인 저와 유한 씨의 화장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꺼내볼게요. 저는 한 10분의 1만 들고 왔어요. 저는 전부 다 갖고 왔어요. 전부 다? 네. 이렇게랑 펌크림까지 끝입니다.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들고 왔는데 도와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 한 손에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메이크업이어서 약간 이렇게만 꺼내놓을게요. 이게 다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클렌징이에요, 그럼? 커피 진정? 뾰루지에 바르는 거예요. 유한 씨의 화장품 한번 볼까요? 제가 워낙 건조한 편인데도 그냥 귀찮아서 세수하고 저는 이거 바르고요. 그리고 이걸 따로 바르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섞어서 바릅니다. 남성분들은 다 귀찮아하실 거예요. 요즘 남자들도 메이크업도 많이 하잖아요. 촬영 가고 이랬을 때 처음에는 막 하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엄청 막 얼굴이 회색이 되고 그래서 드리신 선크림을 하얘지는 걸 본다. 제가 처음으로 썼던 선크림인데 안 건조해요. 대부분 다 보습 위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진짜 좋아. 되게 달콤한 향이 나요. 좋은 걸 못 찾겠다. 그리고 저는 고생했어요. 오늘 생각보다 되게 양은 적어도 알찬 화장대였던 것 같아요. 우연 씨 거. 이 루틴이면 오일 쓰는 남자 없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요. 예비 뷰티 천재이십니다. 뷰뷰남여와 함께 뷰티 천재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